충남 경찰청이 어제저녁 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0.132%의 만취운전자 등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6명을 적발했습니다. 1월부터 현재까지 아산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1건으로 충남 전체 음주교통사고의 18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충남 경찰청은 봄 핵낙철을 맞은 만큼 전방위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충남 경찰청은 봄 핵낙철을 맞은 만큼 전방위 음주교통사고가 있습니다.